잉그르드 병원재단이 함께한 유방암 알리기 걷기 대회에 천여명의 참가자들이 애완견과 함께 걸으며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데 기여했습니다. 27일 일요일 날씨 좋은 오후 유방암 알리기를 상징하는 분홍색, 하늘색 셔츠를 입고 애완견을 데리고 잉그르드 병원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잉그르드 병원재단은 매년 유방암에 대한 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 15년째 유방암 알리기 걷기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인그르드 병원은 1,2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했던 대회를 통해 당일날 현장 등록을 하며 참가한 사람들이 합세해 15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의 참가비 등을 통해 모금된 이날 기금은 인그르드 병원의 유방암 환자들과 유전자 검사 등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에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단위로 참가한 한인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한인들이 잉그르드 병원과 극뜻을 같이 했습니다. 인그르드 병원에는 80명이 넘는 한인의 한인 자원 봉사자들과 60명이 넘는 한인 의료진들이 병원 내 한인 건강센터를 통해 병원이 보다 한인들에게 편리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인들을 위한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